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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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희 쪽으로 돌아서는데 아아아아악! 때는 2003년 제가 살던 동네는 이름에 물숫자가 들어갈 만큼 시원하고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동네 하천에 피서객들이 잔뜩 몰려들었죠. 그리고 한바탕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저와 친구들의 특별한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야, 최아름! 차 와줬어? 빨리 빨리 나와봐! 기다려봐! 다 다 잤어! 친구의 재촉에 저는 물속에서 고개를 들면서 신나게 외쳤어요. 아싸! 500원! 아싸! 500원! 야! 얘 얼굴 봤어? 야, 됐다, 많아! 피서철에 사람들이 물속에다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을 흘리고 가는데 그걸 주워서 군것질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500원 대박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동전을 줍고 또 줍고 바닥만 보고 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어떡해! 엄마가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랬는데 눈앞에 빨간 글씨로 위험 구역이라는 경고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해마다 사람이 꼭 한두 명씩 빠져 죽는 우리 동네 하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른들 말로는 이상하게 그곳만 물살이 엄청나게 세고 소용돌이가 친다는데 겁이 난다기보단 괜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너희들 사고나는 거야 너희들 사고나는 거야 좀만 더 가볼까?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데 야! 죽고 싶냐? 저리 안 까져? 저희를 향해 돌을 던지며 다가오는 남자들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동네에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량대 오빠들이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처럼 몰려다니면서 툭하면 저랑 친구들한테 시비를 걸고 돈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아 어떡해 잘못 걸렸다. 잔뜩 겁을 먹고 친구 손만 붙잡고 있는데 한 대 맞고 갈래? 두 명 갈래? 야 나와봐. 불량배 우두머리인 태호 오빠가 야 한 번만 더 여기서 알짱거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리고는 저를 죽일 듯이 노래보다가 위험 구역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남겨두고 혼자 저 높은 절벽까지 올라가더니 나 갔다 온가? 그대로 시커먼 강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수십 명이나 빠져 죽은 곳인데 거길 겁도 없이 제 발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태호 오빠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주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빠의 뒤쪽에서 슥 또 다른 사람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언제는 그럴 수 없지? 자세히 봤더니 어디에 부딪힌 건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또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나 머리에 태가 진짜? 어디? 태호 오빠 뒤에 있잖아 누가 있다라는 거야? 저 오빠 한다라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디? 손으로 가리켰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느새 그 여자가 제 발밑까지 다가와서 피가 줄줄 흐르는 눈을 치켜뜨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아름아 너 왜 그래 진짜? 그런데 그때 물 속에서 태호 오빠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 어디 갔지? 아니면 귀신인가? 맨 처음 봤을 땐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너무 사람 같았었거든요. 눈이랑 코밖에 안 보인 상태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게 오빠의 일행인 같아 보였었거든요. 겁이 나서 급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 엄마가 초조한 얼굴로 골목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저를 보자마자 학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 아이 아파 갑자기 왜 이래 아휴 진짜 혹시나 너한테도 무슨 일 난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알아? 아이 글쎄 저기 세탁소 집 딸 미영이가 실종 됐대 고등학생인 미영 언니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독서실에 갔다가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엄마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면서 학교가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학교가 끝나고 세정이와 또다시 하천으로 놀러갔습니다. 세정이가 가져온 족대로 동전을 건질 생각에 신이 나있었죠. 오 대박! 천천이야! 야 천천! 야 천천! 그렇게 정신없이 물속을 누비다 주위를 둘러보자 또 위험구역 앞에 와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날은 저기 절벽 위에 무서운 태호 오빠까지 있었고요. 들키기 전에 얼른 돌아가야겠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려는데 어? 저 오빠 왜 저래? 어? 태호 오빠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몸을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기다려. 또 걸어갈게. 그러고는 그대로 꾸꾸라지듯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1분 2분 5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자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까이서 봐도 강물은 그저 잠잠하기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주변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나 온다.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사람의 뒤통수가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그 뒤통수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돌아서는데 헤어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물 위로 손을 슥 내밀더니 저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움직임이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앞으로 또 앞으로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야 최아름! 정신 차려! 친구 세정이가 제 옷을 세게 잡아당겼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빨리 나가자. 괜찮아? 빨리 가자. 그래. 당장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를 재촉하자 세정이가 물속에 잠긴 족대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족대 그물 안에 크고 까만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족대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저희가 발견한 머리카락 때문에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혹시나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실종된 미영 언니가 아닐까. 다들 불안해했어요. 곧바로 경찰 아저씨들과 동네 어른들이 하천을 수색했고 절벽 아래 깊은 물속에서 미영 언니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요. 물속에서 건져 올린 미영 언니 발목에 무거운 아령이 밧줄로 칭칭 감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있는 나머지 밧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자 또 한 구의 시신이 달려나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태호 오빠. 연쇄 살인이 일어난 거다. 아니다. 뭐 물귀신이 두 사람을 데려간 거다. 이렇게 마을이 술렁이는 가운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경찰이 미영 언니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 주변을 서성이는 태호 오빠가 찍혀있었어요. 혼자서 미영 언니를 좋아했던 태호 오빠는 그날도 독서실까지 쫓아가 언니를 괴롭혔어요. 겁에 질린 언니는 도망갔고 침 쳤나? 그 뒤를 쫓아가다가 그만 오토바이로 치고 만고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태호 오빠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언니를 하천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 떠오르지 못하게 아령을 매달아 산채로 강물에 던진 거예요. 진짜 못했냐. 그리고 그날 이후 시신이 잘 가라앉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게 아닐까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면 저는 문득 이런 의심이 들어요. 다이빙을 할 때마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 좀 걸어갈게. 아련한 말을 남기던 태호 오빠.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미영 언니의 시신을 보며 혼자만의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을까요? 그 끔찍한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 죽고만 건 아닐까요? 새까만 강물을 바라볼 때면 소름끼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